안녕하세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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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다 안녕하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? 나요? så 5000엔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가 잠깐만 카린 이것만 하고 가자 카린 나이 프리미엄 니어링거 오늘 아침에 뷰링고를 하고 있어? 응 카린이가 오늘 한인타운 가잖아 우리 거기서 처음으로 한국어로 주문해보고 싶대 아 그렇구나? 카린 뷰링고에서 한국어로 뱅퇴할 것 같아 일본같은데 즐거워 카린? 응? 아빠랑 한국어로 뱅퇴하자고 했던 아내는 그럼 뷰링고는 하냐? 응 그래야 돼? ㅎㅎㅎㅎㅎㅎ 아 역시 이게 전세계에서 5억명이나 사용하고 있는 뷰링고에 철깔한가? 맞겠다 뷰링고 ㅎㅎㅎㅎ 아니 근데 이게 뷰링고가 한국어랑 일본어말고도 영어, 중국어, 프랑스고 그 외에 42개국어까지 무료로 배울 수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내가 이길 수가 없지 하이 와바 기려나? ㅎㅎㅎㅎ 헤이 프리미스 ㅎㅎㅎㅎㅎㅎ 아이가 알은까? ㅎㅎㅎㅎㅎㅎ 아 근데 카린이 오늘 한국어로 주문 잘할 수 있어 하나? 다이져브야나 카린 카린 잘할 수 있어? 응 한국어로? 응 오 진짜? 그럼 연습해볼까요? 응 그럼 네비키맛이 1개 해주세요 네비키맛이 해주세요 어? 그럼 이거 얼마예요? 이거 얼마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잘하는데 아빠 대인스로 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줄까요? 김밥 하나 주세요 김밥 하나요? 네 여기 김밥 하나요? 얼마예요? 2,000원입니다 네 ㅎㅎㅎ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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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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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하김치 하나 주세요 하김치요? 네 안녕하십니까 하김치 여기 있어요 하나면 되겠어요? 네 네 ㅎㅎㅎㅎ 얼마예요 2,000원이에요 하나에 1,000원이요 네 여기요 잠깐만요 ㅎㅎㅎㅎ 하이니가 확실히 좀 쫄아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 가서 드세요 네 네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기 가세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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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오 이거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550엔이에요 550엔이에요 550엔 주세요 여기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알았죠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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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한국어로 처음으로 주문해봤잖아요 응 어땠어요? 좀恥죽하셨어요 여럿? 여럿? 카린이가 되게 좀 많이 부끄러워하더라고 정세야 알고 있는 말인데도 말을 못해 그니까 이게 말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래 그니까 내가 봤을 때는 카린이는 한국어 공부도 물론 중요한데 말하기 연습이 더 중요한 거 같아 오늘 듀얼인 거 아침에 하던 거 마저 할까? 응 레즈 렛! 고마워 자, 가세요 사효오 나라가 어디일까요? 안녕히 가세요 왜? 집에선 왜 이렇게 잘한다니까 바리에인가?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효오 나라야 사효오 나라 사효오です 잘 못 계십니다 いただきます 미안합니다 고맨です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이렇게 자라면서도 왜 친구한테 말 못했어? 하하! 준 안녕 준 안녕 카리, 이 버튼은 뭐였어? 카멜사의 마크 ゆっくり喋って 자,ゆっくり喋ってもらおう 준 준 안녕 준 안녕 준 안녕 이게 무슨 의미? 준 안녕 준 안녕 준 안녕 카리, 린고는 뭐였어? 아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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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고는 한국어로 알고있어? 잘 안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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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사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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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니요 아니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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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 색 색 이예요 이예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무엇인가 아! 안녕 다시 얘기해 에쯈요 시 아! 아! 잘못됐습니다 아! 아! 야해 요리가 끊겨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? 요리는 찾아봐 닉을 수 있으니까 오오오오 오오오 이거 알겠지? 아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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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아빠야? 시슈가 맨주 2병을 주문해서 아니 이거 카리가 이걸 어떻게 해 너무 길잖아 아 이따 이따 치슈가 맥주 두부로 하이야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여기 밑에 이거 스킵 있잖아 내가 스킵 눌러야 돼 이거는 これは電車의中에서 音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경우에 스킵을 사용할 수 있잖아 아 그런거야? 근데 그냥 그냥押して래요 근데 모를 때 눌러도 되는 거잖아 응 눌러면 내가 봤어 카린쟈? 고기 됐더라고 고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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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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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는데 고기야 돼 카린이 타블모나야 돼 아아이 타블모나 하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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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 이거HP가 0인하잖아 카린 핫도놨났어 그냥 어떻게 되냐 게임 못하는 거야? 그 스파어 리오 린고떼 登録してみる? 그럼 한 번 어떻게 되냐 이거登録したら 뭔가 광고가 들어가야 돼 핫도놈 그럼 무조건 해야지! 빨리 사! 빨리 사! 오! 좋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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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시쿠리 이케다! 여시쿠리 이케다! 자, 그럼 나도 이제 미용고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일본어 공부한다? 오케이 안녕하세요 켄데스 아니 목소리가 왜 할아버지 목소리하나 안녕하세요 켄데스 헬로, 아임 켄 스시? 스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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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우스야 미즈 딩동 스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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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게인이라서 괜찮아 무게인이라서 괜찮아 오차 오차 그린티가 오차야? 오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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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티 스우스 와 Dharma 우사 파티로 방법이 안달라고 생각해 파티들은 거기에서 열심히 해 생각해봤는데 우던떼식을 1개 해주세요 언어 공부가 되게 좀 헤비하잖아 나는 2시간, 3시간 이렇게 공부해본 적이 없거든? 이거라면 3시간 쌉가능이다 그래서 카리도 오랫동안하고 그니까 카리가 원래 공부 안하는데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 확실히 어플 잘 만들었네 시간 없는 사람들이라거나 아니면 심심할 때 게임하듯이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좀 좋을 것 같아 그것도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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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영어도 해볼까 생각했어 아 근데 여보 좀 영어 좀 하더라 아 나쁘지 않아 이건 영어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그쵸?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삼리인데 한국어로 알려주시오 아빠는 미용고, 마마와 애고, 한인짱와 한국어로 오케이? 지신 못돼요 부끄러우면 안 돼? 자, 이끄래 여러분! 사연하라! 바다니! 왜 나만해? 나만해! 바이바이! 알아요! 아직은 잊지 않은лав이라ей! 하하하하